이 여자, 철형아야. 어? 이 친구가 임신 중이라서? 진짜야. 살려준 건 고맙지만, 당신은 강도고 난 임실이니까. 아, 나 유선거한테 뭐가 적을지 몰라갖고. 일대하는 거야, 이 손에 잡히는 대로. 이거 얘기 찍어. 일정하면요? 교복지가 들으시면 안 돼요? 좀만 쳐놔봐봐. 우리도. 너 저 여자한테 딴 맘 있어? 어? 그냥 맘. 왜? 아, 쟤가 금방 훔쳐갈 때잖아. 쟤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? 너 도대체 농촌이야. 이거 궁금하네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그제 무슨 특별한 감전화도 생긴 거야? 가장 멍청한 놈 한 명을 유인해서 잡아 죽지는 거지. 고마워요. 살려줘서. 아까 그 얘기 쪽지는 전해줬어요? 뭐, 전해줬다. 사랑한다고. 거짓말이죠. 이 사람. 나 만날 땐 절대 그단 안 썼거든요. 아, 나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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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ive Efendimi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